자, 제47회 가수의 날 특징 전국 가요 대행진 서울 마포 아트센터에서 활차게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우리 남자라 어울리는 무대다. 문을 열어주셨는데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인가요? 네, 다음으로 계속 이어질 무대는요. 준자홈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아주 톡톡 튀는 개성이 있는 분입니다. 임부유 씨가 준비합니다. 모래성 여러분 큰 핫도그룹 알려주세요. 음악 가시죠.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음악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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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